요즘의 영주권자들은 카드를 분명히 확인하셔야지만 되고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만 된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9월달까지는 아무래도 휘발유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이번달에는 최고점을 오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셨던 분들도 혹시 지금 증상이 이러신가요? 스웨덴, 핀란드는 중립국을 그만두고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이 돼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또 하나의 발표입니다. 선행을 베풀다보니 이런 행운이 오기도 하는군요. 코로나19 전혀 없다고 하던 북한 결국은 발병을 공식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힘이 되는 만큼 열심히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 혹시 많이 모르시면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띵 하고 올리면서 아니면 무음으로 영상이 올려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알람 설정. 영상의 오른쪽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전체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보상식 시사와 함께하는 뉴욕기다리쌤의 글로벌 핫이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영주권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게 되지만 이제는 살다가 보면 기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면서 내 영주권 카드를 다시 꺼내서 보는 일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관계에 이용을 한다거나 또 한국을 나갔다 왔다 하거나 또 재산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영주권 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나면서 갱신이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혼자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제가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계시는 분들이 갱신, 리뉴를 하실 때에 상당히 안 좋고 복잡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주변에서 모임 가지실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소개를 또 해주시고요.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영주권은 보통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죠. 이민국 서비스 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이번 달 현재 지문서부터 채취를 하고 발급을 받는 데까지 대략 11.5개월, 즉 1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의 리뉴 절차보다도 더 늦은 14.5개월, 즉 15개월 가까이 걸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USCIS는 각종 수소계 비용 등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팬데믹 사태에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의 서류 적채 현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USCIS에 따르면 최근에 1분기 영주권 갱신의 신청서 적채는 72만 5,41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의 적채 건수는 작년 같은 분기 34만 1,708건의 갱신 완료 기간 평균 4개월 정도 걸리던 것에 대비 무려 120% 가까이 급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영주권자의 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리뉴를 안 하셨다고.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 갱신을 신청하시면서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입국에서 문제가 되실 수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작년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인해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 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지만 되죠. 그리고 신청을 하신 다음에 797을 받으신 다음에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그 증명서가 다소 유리할 수 있다. 무조건은 아니겠죠.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케이스 바이가 많고 또 담당자들의 정보 부재가 많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냥 해외에 출구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죠. 한국 등 출장이나 방문을 갑자기 하실 수 있다거나 경주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준비, 알고 계시는 정보, 그리고 계획을 꼭 잘 세우셔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해서 시민권 따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하튼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휘발유값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서부터 9월달까지는 휘발유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달 중에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 비즈니스는 1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운전자들이 기록적인 휘발유값을 지불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이유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즉 이 원인이 최고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협회 AAA 조사에 따르면 11일 기준의 전국 평균 일반 휘발유값이 갤런당 4달러 3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2달러 선에서 나오고 있던 휘발유값이 벌써 따블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4달러 37센트, 4달러 50센트 이런 금액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모습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억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는 2달러 97센트 선이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는 말하기를 휘발유 가격이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의 휘발유 가격이 올여름 갤런당 4달러 50센트 혹은 그 이상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방학이 시작이 되고 운전자들이 다음 달부터 휴가를 보내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20일부터 노동절 9월 첫째 월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기 전까지 노동절 전까지는 아무래도 휴가를 가기는 가겠죠. 그런 상황에 보통 여름에 휘발유 값이 일반적으로는 오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분위기라면 더 오를 것이다. 휘발유 값의 기록적인 급등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지만 러시아는 가장 큰 석유 수출국 중에 지구상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작년에 12월에 세계 시장에 수출한 원유만 5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다른 석유 제품들까지 합하면 800만 배럴 상당이라고 하네요. 수출량의 60%는 유럽으로 20%는 중국으로 보내졌었는데 미국에서는 극히 일부만 절여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재로 인한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영향은 아니다라는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석유는 세계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러시아산 석유가 빠지는 만큼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 값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전기차만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움직이지는 않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 운전 습관 휘발유 많이 드는 개솔린이 많이 드는 운전 습관 조금 바꿔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로컬 1, 2마일 정도는 안전한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는 좀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요. 미국에서 저녁 시간에 걷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낮 시간이냐 운동 삼아서 좀. 어쨌든 가게마다 긴축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의 드라이빙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 감염되셨던 분들도 이러신가요 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미크론이 아니고요. 초창기에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국립호흡기의학의 센터에 빈차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1일 국제학술지 렌십 호흡기 의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으로 치료를 받고 태어난 환자들을 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2년 동안 추적한 결과의 데이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의 55%가 2년이 넘도록 한 가지 이상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우한의 진인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1192명을 장기간 추적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후유증 롱코비드 연구 결과 가운데 추적기간이 가장 긴 연구라고 영국의 일간가대안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후유증은 피로감, 근력저하, 수면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환자의 31%가 피로감이나 근력저하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대조군, 감염이 안 된 사람들 얘기죠. 피로감은 전체의 5%, 근력저하는 14%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기가 어렵다는 이들도 전체 연구 대상의 31%였다고 하는데 이 불면증이 과연 경연계의 불면증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팀은 환자들 가운데 퇴원 6개월 뒤에 호흡곤란을 느낀 이들은 관련 조사 대상의 1104명의 26%인 288명이었으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된 이들을 파악해보면 168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움직이거나 약간의 언덕을 걸어 올라갈 때 호흡이 어려운 상태 또는 그보다 심한 증상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환자들은 관절통증, 가슴에 두근거림, 현기증, 두통도 비감염자보다도 더 잦았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또 나왔는데요. 57살이었으며 남성이 54%가 여성이 46%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또 전체의 82%는 비흡연자였고 34%는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한 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계가 있어서 델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에게도 이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왔다고 볼 수도 없고 델타와 오미크론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초창기에 감염자들의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라는 점. 그렇다면 델타와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도 곧 이런 서서히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 몸에 바이올리듬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잘 드시고 운동하시면서 또 좋은 음식 드셔야 좀 빨리 회복이 되시면서 면역력도 사실 면역력이 강한 중요한 부분일 텐데 면역력도 더욱더 강해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는 중립국을 그만두고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나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또는 나토오탕은 국제군사기구로서 1949년 4월 4일에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떠한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단군사동맹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핀란드는 북유럽 중립국이자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오는 15일 나토 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토는 핀란드, 스웨덴 등 중립국의 가입을 신속하게 승인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가 나토 공식 회원국이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옛 소련에 패한 뒤에 1948년부터 고수해온 중립국 지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814년 이후에 200년 만에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끝낼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나토 동맹국이 되면 나토 헌장 5조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들 국가에 가입 심사 기간 동안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나토 확장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온 러시아는 한층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발트해에 핵무기와 음소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5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르마트 RS-28를 시험 발사하고 덴마크 스웨덴 연공에 정착일을 보내는 등 공포심리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입장들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유럽 쪽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한동안 신경을 써야지만 되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세계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FED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예상을 웃도는 물가 상승에서도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은행의 총재는 이날 야오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 당분간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0.7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자신의 기본 가정이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FFR 선물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투자자들도 평소 인상폭의 3배인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안트 스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6월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뿐만이 아니라 9월의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인상을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날 발표가 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로서 8.3%로 시장 전망치 8.1%를 웃던 영향 때문에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인상을 했어도 물가가 안 잡히고 또 고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 소리죠. 앞서서 이달 초 제롬 파월 연중의장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향후 두어 번 회의에서 이런 빅스텝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정말로 우리 목표 수준인 2%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좀 더 움직이는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는 기준금리를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수준으로 인상을 계획이지만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경제성장에 제약을 주는 수준으로 더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FOMC는 현재 중립수준의 기준금리를 약 2.4%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요즘에 이런 퍼센트만 나오면 머리 아프시죠? 저도 머리 아픕니다. 전해드리면서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금리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지만 된다. 왜?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으로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베풀다 보니 이런 행운이 오기도라는 주제입니다. 50여 년 전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술가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는 선행을 베푼 한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년 전 당시에 음식값 대신에 받은 그림 한 점의 가치가 약 3,500만원 즉 3만 달러 이상이 달아하면서 레오입니다. 지난 8일 현지시간 영국 가디안 등에 따르면 캐나다인 부부 아이린 데마스와 토니 데마스는 1970년대 온타리오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화가와 공예가 등 지역 예술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들의 작품을 돈 대신에 받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캐나다에 머물던 영국인 예술가 존 키니어 부부는 이 식당을 자주 찾았고 단골이 된 뒤에 종종 음식과 그림을 교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키니어는 샌드위치를 주문하면서 데마스 부부에게 그림 6종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했고 아이린은 빨간 옷을 입은 옆에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가는 그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린이 고른 그림은 캐나다 화가인 모드 루이스의 작품으로 그는 고향인 노바스코샤주의 도로변에서 10달러에 자신의 작품을 팔던 무명 여성 화가였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다른 화가들이 쓰다 버린 물감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밝고 따뜻한 그림에 매료가 된 키니어는 루이스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물감과 보드를 제공했고 루이스는 감사의 뜻으로 키니어에게 작품 몇 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마스 부부가 고른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루이스는 1970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노바스코샤에서의 삶을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들이 예술 시장에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후에 그림이 관심을 얻게 된 거죠. 특히 지난 2013년 루이스의 일생을 소재로 한 영화 내 사랑이 개봉을 한 뒤에 그의 작품 가격은 두 배 넘게 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마스 부부는 이 그림과 키니어와 루이스가 주고받은 편지 세 통을 경매 내놓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린은 남편이 90세인데 50년 더 그림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미술 전문가들은 해당 작품의 가격이 2만 7천 달러 약 3,4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준 거죠. 그만큼 선행을 했기에 복을 준 것이고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 현재 90세라는 게 또 문제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그래도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옳은 듯 싶습니다. 코로나19 전혀 없다고 하던 북한 결국은 발병을 공식 인정했다라는 주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향후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북한 정치국은 12일 회의를 열고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서 국권이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유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 단위, 생산 단위, 생활 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 활동을 조직해서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거부를 하고 경제 상황과 의료체계도 열악한 북한에서 발병이 확산하면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19 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2,500만 명 인구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걸린 바이러스를 피해서 갔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코로나19 발병은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역량과 의료체계가 열악하고 국제사회와 격리된 북한에서는 단숨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던 북한이 확진자 발생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발병하지 않았다고 희매하게 주장하던 북한이 이제와 인정한 것은 이번 발병이 너무 심각하고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검사 역량과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서는 국경을 폐쇄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려면 국제사회에 알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북한이 감염이 돼서 전체 북한의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우리 남한의 또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에 대한 내용이 또 업데이트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과 멋진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영상의 내용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좋은 영상이 되시길 Thanks for today !